낙지와 오징어 KBS 통일사용설명서 남과 북의 달라진 말과 글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낙지와 오징어, 결의 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민주원 연구원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 축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민지원 연구원은 축구 경기 보는 거 좋아하세요? 저도 일부러 찾아보지는 않지만 주요 경기들은 가끔 보는 정도로 좋아하긴 합니다. 저는 아주 즐겨보진 않는데 국가별 대항전 하면 그렇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응원도 많이 하게 되고. 평소에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월드컵 경기 때는 다 붉은 악마가 돼서 응원을 하게 되잖아요. 가장 최근에는 또 유럽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활약을 해서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네. 민지원 연구원은 혹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축구 선수 있으세요? 저도 역시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센세이셔널 손흥민 선수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요. 네. 역시 팬이 많아요. 네. 축구 용어 관련해서도 남북한이 차이가 많죠? 좀 이렇게 먼저 대약 설명해 주시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남에서는 아무래도 외래어가 많은데 북에서는 이제 고유어나 쉬운 말로 다듬은 말이 많습니다. 북에서는 꼭 축구 용어가 아니어도 외래어나 어려운 한자어를 다듬어 쓰는 경향이 많잖아요. 네. 아무래도. 네. 체육 용어에서도 예외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와 다른 말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한 분야씩 좀 살펴보죠. 포지션별로 좀 살펴볼게요. 우리 선수들을 부르는 명칭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는 대부분 외래어를 쓰잖아요. 골키퍼, 그 다음에 미드필더, 또 래프트윙, 라이트윙 이런 식으로 각 선수들 부르는 명칭부터 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골문을 지키면서 상대편 공이 골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선수를 남에서는 골키퍼라고 하는데요. 아주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북에서는 문지기라고 합니다. 아, 정말 우리말이네요. 네. 그렇죠. 들으면 이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알 만큼 쉬운 말인데요. 그리고 이제 상대편 방어를 뚫고 공격을 해서 점수를 내는 역할을 하는 선수는 남북이 공통으로 공격수라고 말을 해요. 네. 그리고 이 공격수 중에서도 맨 앞에 중앙에서 공격하는 선수가 있는데 남에서는 센터퍼드라고 하는데 북에서는 중앙 공격수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식으로 다 풀어 쓰는 말이군요. 듣기만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또 이 공격수를 막아서 자기 편을 지키는 임무를 하는 선수들을 남에서는 수비수라고 하는데 북에서는 방어수라고 합니다. 다른 우리 보통 레프트윙, 라이트윙 이렇게 이제 왼쪽, 오른쪽 날개를 지키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이 선수들은 뭐라고 부르나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부르고 있고요. 선수를 날개라고 부르는군요. 이제 포지션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라고 남에서 경기장 가운데 부분에서 주로 뛰고 공격, 수비의 고리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경기장 가운데니까 남에서는 미드필더라는 외력 그대로 쓰는데 북에서는 중간 방어수라고 합니다. 중간, 중앙, 왼쪽, 오른쪽 정말 그대로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북에는 순우리식 표현, 우리식 표현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북쪽에서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그럼 한번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훨씬 저희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용례를 몇 개 찾아왔는데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런데요. 허죽산과 류용호 선수가 서로 연락을 해 중앙 돌파에 나가면서 방어수와 문지기까지 빼돌리고 빈 문에 또 한 골을 넣었다. 이런 용례가 있고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이 허죽산, 류용호 선수는 공격수인 것 같아요. 골을 넣었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용례로는 3, 5, 2 체계가 있는데 3명의 방어수와 5명의 공격수 그리고 2명의 중간 방어수로 구성이 되고 이 중간 방어수는 공격에도 참여하고 방어에도 참가하면서 경기 조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용례가 있습니다. 이게 북한 사전이나 무슨 스포츠 용어집에 나와 있는 얘기인가요? 스포츠 관련 체계에 나오는 그런 문장들이에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냥 들어도 대충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 같아요. 저희가 다 다른 용어를 쓰지만. 축구 용어 중에 이제 저희가 지금은 선수의 포지션을 알아봤습니다만 기본 이제 기술들에 관련한 용어들도 사실 우리는 외래어를 많이 쓰잖아요. 패스한다, 어시스트를 한다, 헤딩을 한다 이런 용어들 다 이제 외래어를 쓰고 있는데 북에서는 이것도 우리말식 표현을. 네, 맞습니다. 아까 용례에서 말씀드릴 때 조금 생소한 말이 있으셨을 텐데 우리가 패스라고 말하는 공을 같은 평끼리 주고받는 그런 어떤 동작을 북에서는 연락이라고 합니다. 연락. 네. 우리는 연락하면 이제 뭐 전화하거나 이런 걸 떠올리는데 북에서는 패스하는 것도 연락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패스 중에서도 이 득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하는 것을 보통 어시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북에서는 득점 연락이라고 합니다. 아, 연락이라는 용어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네요. 네. 너무 자연스럽게 쓰는데 저희가 듣기에는 약간 귀에 딱 걸리는 단어죠. 그리고 뭐 드리블 같은 경우에는 그 뜻을 생각하시면 쉬운데 공몰기라고 하고 슛은 차넣기, 헤딩은 머리받기, 스로이는 던져넣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저희 우리 골 넣는다고 하잖아요. 골도 사실 외로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그대로 쓰나요? 네, 골은 뭐 차넣다라고도 말을 하지만 골 그대로도 쓰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남과 북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전혀 안 쓴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차넣기 같은 경우도 남에서는 이제 풀어서 말할 때는 다 쓰는 말들인데 다만 북에서는 이게 단호화돼서 용어로 쓰인다는 점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설명하는 내용의 구를 하나의 단어로 그 단어처럼 고정을 해서 쓴다는 게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예를 들어서 한 문장만 좀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중장거리 연락으로 공을 상대방 문전에까지 순식간에 끌고 들어가 차넣기를 들이대면서 성공의 기회를 노렸다. 중장거리까지 연락을 했다는 말은 중장거리 패스를 했다는 뜻일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차넣기를 들이댔다. 차넣기를 들이댔다. 슛을. 네. 그렇죠. 차넣기는 슛이니까. 네. 차넣기를 들이댔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슛을 해서 이제 성공의 기회를 노렸다. 그러니까 슈팅을 했다라는 뜻이죠. 시도를 했다라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쉽게 들리기도 하지만 또 막상 쓰려면 어려운 북한의 축구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 축구용어를 들었을 때 굉장히 감탄했던 용어 한마디가 있었어요. 이제 저희도 가끔 조선중앙TV에서 방송해주는 북한 축구를 볼 때가 있거든요. 저희는 기자들이니까 조선중앙TV를 볼 수가 있는데 가장 귀에 확 꽂혔던 용어가 11m 벌차기, 벌차기라는 말이 있었어요. 11m 벌차기. 네. 이건 뭐죠? 이게 규칙을 잘 아는 분들은 딱 듣자마자 이게 뭐다라고 딱 아실 텐데 저도 사실은 이제 규칙을 자세하게 알지를 못해서 많이 찾아봤거든요. 이게 북에서 11m 벌차기는 남에서 페널티킥이라고 부르는 그겁니다.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 이 페널티킥이 방어하는 선수가 벌칙 구역 안에서 반칙을 했을 때 상대편 골대 가운데 지점에서 11m 앞에서 공을 차놓도록 하는 벌칙입니다. 아, 벌이니까 벌차기라고 하는 거고 11m가 11m군요? 네, 맞습니다. 네, 메터라고 쓰는군요, 미터를. 네. 그대로 풀어서 설명을 해준 거네요? 그렇죠. 네. 우리 뭐 킥과 관련된 용어들도 좀 많잖아요, 사실. 페널티킥 지금 말씀해주신 것도 있지만 프리킥, 코너킥 이런 킥과 관련한 용어들이 이제 축구는 워낙에 많은데 그런 것들은 북한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일단 뭐 프리킥, 코너킥 이렇게라고도 말을 하는데. 아, 그건 외려를 그대로 쓰네요? 네, 외려를 안 쓰는 건 아닌데 이제 좀 더 순화해서 쓰도록 권장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킥은 벌차기라고 하고요. 네. 이 프리킥이라는 것이 규칙을 어겼을 때 상대편한테 공을 차도록 기회를 주는 건데 이게 저희 편한테는 벌이 되기 때문에 벌차기라고 다듬어서 쓰고 있고. 그리고 공격편을 얻은 편이 중앙선에서 공을 먼저 차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선축이라고 보통 남북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북에서는 먼저 차기라고 다듬어 쓰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또 재미있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저는 이제 축구 중에 가장 볼 때마다 가슴을 졸이는, 특히 이제 우리 팀 경기할 때 가장 아쉬울 때는 아무래도 반칙 나왔을 때잖아요. 네, 네, 맞죠. 옐로 카드, 레드 카드 딱 위로 올려졌을 때. 네. 그때가 이제 가장 좀 마음이 두근두근할 때인데 반칙 용어들도 그대로 우리와 비슷하게 쓰나요, 북에서? 방금 말씀하신 옐로 카드, 레드 카드는 우리말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고표, 퇴장표 이렇게 말을 하고요. 아. 핸들링 같은 경우에는 손 다치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손으로 쉬었으니까. 네, 이 다친다는 말이 상처를 입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건드리다. 몸이나 물건을 건드릴 때 그때 다치다라는 말 써서 손 다치기라고 하고요. 오프사이드는 공격 어김이라고 합니다. 옐로 카드는 경고표, 레드 카드는 퇴장표. 정말 확실하게 쓰네요. 네, 네. 이런 단어들이 북한에서는 이제 실제로 다 많이 쓰이고 있을 텐데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민지원 연구원과 제가 좀 어설프긴 하지만 야심차게 우리 북한식으로 축구 중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생전 처음 해보는 거라. 아, 긴장됩니다. 긴장되죠? 저희가 중계 캐스터와 해설자들이 실제 경기에서 했던 부분들, 2018년 작년이죠. 6월에 열렸던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루과이와 포르투갈 경기를 북한에서 중계한 내용들을 저희가 가져와봤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식으로 가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포르투갈 팀의 먼저 차기로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네, 11번 베르나르드 실바 선수가 머리받기를 했습니다. 네, 우루과이 팀에서 공격마당 오른쪽에서 코너킥. 아, 로날드 선수의 연락 찾았습니다. 네, 우루과이 팀 문지기 1번 무슬레라 선수가 잘 잡아냈습니다. 아, 수아레스 연락 줬습니다. 벌차기 명수 로날드 선수가 벌차기에 나섭니다. 골인! 역시 저 말 어섭하네요. 아,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에서 쓰는 말을 실제로 해보니까 아까는 좀 생소하게 들렸었는데 저희가 실제 해보니까 머리에 좀 더 잘 들어오고 오히려 좀 빠르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하면서 재미있으면서 그렇네요. 좀 어색함은 다음에는 좀 더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결의 말큰 사전 남북공동편차사업회 민지원 연구원. 오늘 설명해 주시고 연기까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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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